키움증권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심수민 연구원 어떻습니까? 오늘 증시는 조금 부담도 느끼는 그런 시장인 것 같다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어떤 흐름들을 보셨어요? 일단 오늘 장 초반 같은 경우에는 전일 미증시가 상승 마감했음에도 보합권에서 출발을 하면서 부진한 흐름을 보였습니다 사실 전일 미국 증시도 좀 변동성이 있었는데요 일단 코로나 관련 기대가 높아지면서 강세를 보이기도 했지만 장중에 미중 마찰에 대한 우려가 부각이 되면서 상승폭을 축소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일단 금일 발표된 중국 실물 경제 지표가 사실 좀 양호하기는 했지만 소매 판매 지표가 조금 예상치보다 부진하면서 일단 중국 증시가 약세를 보였던 점도 오늘 국내 증시 약세 요인으로 작용을 했고요 이후에 계속해서 하락폭을 확대하는 흐름을 보였던 점이 특징적이었습니다 업종별로 살펴보면 금일 같은 경우는 보험, 건설업, 증권업종의 광세가 두드러졌지만 의약품이나 전기전자, 비금속 광물의 경우 약세를 보였고요 수급 측면을 살펴보면 개인은 순매도세를 보였던 가운데 외국인과 기관이 순매도세를 보였고 금일 기관 같은 경우는 연기금이 주도를 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흐름은 다 계속 꾸준하게 가는데 여기에 대한 시장 반응이 좀 격렬하게 나올 때도 있고 아니면 좀 그냥 넘어가는 그런 지나치는 경우도 있고 그런 부분인데 오늘은 좀 하방 쪽으로 나오는 이슈에 대한 접근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좀 더 자세하게 좀 살펴보도록 하죠 장중에도 이제 이 흐름들이 좀 많이 좀 보였거든요 많이 확대되겠죠 거기다가 좀 오늘 가장 많이 뭐라 그럴까요 채팅방을 통해서 많이 나왔던 얘기가 일단 언택트의 대표적인 종목들의 약세 현재 동시효과 상황이 들어가 있는데요 동시효과 상황에서 지금 현재 가장 약한 시가총의 상위 종목 중에서 가장 하락폭이 큰 종목을 보면 NC소프트, 카카오, 네이버 대표적인 성장주의 우리나라에서는 보는 그런 종목이잖아요 이 종목의 하락폭이 크면서 여기에 대한 얘기를 상당히 많이 했었거든요 많이 올라서 많이 빠지면 되죠 그럴 수 있죠 그런가요? 그런가요? 특별한 게 있으니까 지금은 현재 어떤 이슈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부담을 느끼고 매물이 나올 수 있는 구간이라고만 보면 되는 건가요? 미국 증시가 그러고 있거든요 아마존이라든지 넷플릭스도 그렇고 내일 새벽에 넷플릭스 실적 발표가 있지만 대체적으로 보면 그동안 시장을 좀 이끌어왔었던 종목들 위주로 해서 호재성 재료가 이제 나와도 매물이 나오는 반응 안 하고 떨어지는 그런 상황들이 좀 있고요 반면에 그동안 코로나 피해 업종들 같은 경우는 호재성 재료가 나오면 과하게 반응을 하는 상황들이 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시장은 이쪽은 덜 빠지고 이쪽이 좀 과하게 올라가면 시장은 좀 그대로 올라가주는 지수는 그런 상황을 좀 보이는데 전혀 변동성이 너무 커요 오늘 우리나라에서 시장만 보더라도 대체로 언택트 관련된 종목들 같은 경우는 사실은 언택트 관련된 종목이라는 게 이게 단순하게 당장 내년부터 모든 학교가 온라인으로 바뀐다 이런 식으로 움직이지는 않거든요 사실 그게 제일 온라인화 된 게 가장 빠른 게 유통이었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이제 바뀌는데 그게 이제 어떻게 바뀌는지 아무도 모르죠 언제 바뀔지는 모르잖아요 기대감으로 올라왔던 종목들 이런 말씀이신가요? 그렇죠 대체적으로 이제 현실화 되려면 시간적인 여유가 좀 많이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항상 꿈을 먹고 사는 게 주시장이잖아요 그런데 그것도 너무 과하면 안 되죠 보통 주시장은 경기에 한 6개월 정도 선행을 한다고 하니 이제 그 부분을 좀 봐야 되는 거고요 일단은 뭐 그런 건 그렇고 뭐 꿈이 있으면 더 올라올 수 있는 거니까 그거는 수급적인 요인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라서 그러니까 일단은 뭔가 큰 악재가 나온 건 아니다라는 말씀이시죠? 많이 올라간 게 가장 큰 악재죠 많이 빠진 게 가장 큰 호재고 주시장의 격언이잖아요 많이 올랐군요 일단은 뭐 그건 그거고요 일단 우리나라 주시장 보면 장 초반에 보악권에서 등나오지 이렇게 보이다가 11시부터 매물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해서 빠졌고 오들어서 좀 더 밀렸고요 이게 빠졌던 요인이 두 가지였어요 이 시간대에 여기에서 발표됐던 게 중국의 gdp성장률 산업생산 소매판매 고정자산 투자 근데 gdp성장률 예상보다 잘 나왔고 고정자산 투자 산업생산이 잘 나왔죠 그거는 일단은 뭐 전연대비 잘 나왔고 누구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근데 뭐가 문제였던 거예요? 소매판매 소매판매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을 했는데 마이너스 1.8% 극감을 했죠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고개를 갸우뚱 그리고 그동안 중국 증시가 gdp성장률 플러스 될 것이다 라는 그런 기대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상승을 했었다면 거기에 대한 차익 매물까지 겹치면서 중국 증시가 밀리기 시작합니다 보시다시피 이때부터 이게 그거든요 줄줄이 흘러내리죠 그러다 더 빠지는 이유는 뭐냐면 이 시간대에 일단 먼저 올라왔던 게 그거였어요 뉴욕타임즈에 네 어저께 우리나라 주의시장이 아니라 해외 주의시장을 보면 이렇게 장 초반에 나사학을 볼게요 장 초반에 상승을 했던 거는 그 뭐냐 아스트라제네카랑 모더나의 이슈 모더나 같은 경우는 논란이 좀 있었지만 일단은 아스트라제네카가 여전히 존재를 하기 때문에 또 뒤에서 또 밀어졌더라고요 거기다 이제 폼페이오가 중국에 대해서 문제를 삼으면서 미중 간의 마찰 우려가 높아지고 모더나가 고점 대비 10% 빠지면서 대체적으로 대형 기술주가 줄줄 흘러내렸고 여기서 트럼프가 그 얘기를 했어요 무슨 얘기를 했냐면 나 중국과 긴장을 확산시키기를 원하지 않아 그리고 중국 고위 관리자들에 대해서 추가적인 제재 조치는 없을 거야 없을 애정이야 뭐 할 수도 있는 거니까 그런 발언을 하면서 미중 간의 마찰 우려가 좀 많아지면서 강스러워 좀 보였고요 그러면서 이제 납부 좀 축소했고 상습보호 좀 확대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참 이상한 게 이 시간대에 나왔던 것도 뭐냐면 트럼프가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제재 조치를 얘기하는데 중국 공산당원 전체 지금 얼마 몇 년 전에도 8천만 명이었는데 지금 뭐 12매덕인데 8천만 명이 중국 공산당원이거든요 거기다가 이제 가족까지 전부 다 미국 입국을 거부하겠다 그 사안을 이제 하고 있었거든요 그게 이제 이 시간대 나왔어요 그러면서 중국 중시가 계속 빠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3.6%나 빠지고 있는 거거든요 어제도 중국 중시가 빠졌던 요인이 사실은 미중 간의 마찰 이슈 때문에 빠졌는데 또 빠지고 있는 거죠 이게 중국은 이걸 빌미로 해서 빼고 있는 거고 우리는 여전히 개인 투자자분들의 적극적인 매수로에 의해서 별로 안 빠지는 거죠 일단은 문제는 이게 현실화가 될 가능성은 그렇게 크지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중국 공산당원이 8천을 9천만 명만 잡아도 뭐 남편이든 부인이든 한 명에 아이가 보통 1인 또는 이제 2명 그럼 4인 가구를 생각하고 3인 가구만 해도 그렇죠 뭐 결혼 안 한 사람도 있으니까 그렇게 되면 3,9,27 뭐 한 3억 명 정도를 못 들으게 한다는 건데 근데 여권에 이렇게 당원이라고 써 있어요? 있겠죠 뭐 그렇게 되어 있나요? 여권에는 모르겠죠 그러니까 거기에는 자료가 있을 거라는 말씀이시죠?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문제는 어떻게 가려야 되지? 중국 공산당원들 같은 경우는 중산층 이상이거든요 그 사람들은 중국 내에서의 대학도 있지만 미국 내의 대학은 유학을 많이 가거든요 가장 많이 가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러면 가장 큰 요즘에 얼마 전에 왜 온라인 관련돼가지고 유학생 비자 취소를 폐기를 했냐면 그걸 하는 순간 미국 대학 중에 상당수가 무너지거든요 대부분이니까 먹고 사는데 돈을 학자금을 주는 데가 뭐라고 얘기해 등록금 받는 데가 중국인이라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현실화가 될 가능성은 그렇게 크지가 않아요 근데 이제 중국 정부 당국에서 이거에 대해서 악랄하다라고 얘기를 해버렸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미중 간의 마찰이 점차 확산돼 근데 이게 하루마다 계속 바뀌어요 그 전날에는 뭐 나쁘게 얘기했다가 뭐 홍콩 뭐 그러니까 도통 몰라서 그러는 거구나 그렇죠 뭐가 자기가 무슨 행동을 하는지를 모르고 아무튼 그런 식으로 해서 미중 간의 마찰이 확산이 돼버리면 우리나라 주시장도 더 문제거든요 사실은 이게 수출 국가들의 비애이죠 네 그런 상황이긴 한데 일단은 중국 중시의 변동성이 커지다 보니까 우리나라 주시장도 같이 밀렸다고 보시면 돼요 물론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수급적인 요인에 의해서 낙폭이 축소되거나 뭐 견고한 모습을 좀 보이고는 있지만 그렇죠 중국이 이렇게 미중 간의 마찰이 확산이 되고 어쩌고 저쩌고 해버리는 순간 2018년도처럼 근데 실질적인 행동은 못하는 걸로 생각하시면 돼요 왜 그러냐면 코로나 때문에 경기가 위축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것마저 만약에 문제를 삼아버리면 트럼프 같은 경우는 경기가 아예 혹시 중국이 심어놓은 스파이일 수도 있죠 미국 경기 망가뜨리기 갑자기 아무튼 그런 내용들 때문에 그런 내용들 때문에 우리나라 주시장이 매물이 좀 나왔고 반등을 못하고 있는 요인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바쳐는 주요일에 올라가지 못하고 있다 주변 여건들이 그렇게 별로 안 좋다 보니까 네 맞아요 오늘은 보면 미국 증시도 변동성이 컸고 오르고 내리고의 문제가 아니라 장중 변동성이 좀 있었네라고 생각을 했었고 근데 중국이 또 우리 같이 열리면서 내려다 보니까 사실 그 안에서 이 둘 사이가 좋아야 우리 증시가 잘 가는데 그렇죠 그런 흐름에서 좀 오늘은 좀 삐걱거리는 모습이 좀 많이 나타났었고 그러면서 그동안 많이 올랐던 종목들에 대해서는 차익 실현을 하는 그런 부분도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키움에선 미국 주식 살 때 40달러 드려요 미국 주식 투자는 키움증권에서 시작하세요 투자 시 원금 손실에 유의하세요